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옆에 굳이 시원합니다 도리차 도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빛이 센터입니다 피아노 교수님 박한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2학년 대표 맛있게 먹어요 2학년 대표 맛있게 먹어요 이쁜이들 여러분 안녕 우리 음악과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게 다녔어요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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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셔도 졌어요? 딴딴딴 한번만 더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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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좋네요 저희는 머신의 15초입니다 이게 뭐죠? 네 네 하늘이 저희는 머신의 15초입니다 저희는 머신의 16초입니다 저희는 머신의 16초입니다 이제 카페 파바로소로 갑니다. 이게 있습니다. 하모니움이죠?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하모니움이죠. 하모니움 리 퇴근 비가 오는 전주기전대의 저녁입니다 기숙사에 왔습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메뉴는 정했어요 하하하 이런데도 있어요 양식주점 남은 퇴근 느낌이네요 젤망 주먹밥 어색 나왔습니다 전주는 또 영화의 도시죠? 국제영화제가 있으니까요. 전주는 또 영화의 도시죠? 여기 가세요. 와우, 11시? 와우, 11시? 다진 양념장 다진 양념장 다릅니다 조종 K personnes izer 아이콘 공간이세요 그런데 마ines 네네 날이 됐어요 꼭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돌, 저거 건너 겁니다 수업 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저 버스가 학교 정각에 출발하는데요 쭉 돌아요 공짜입니다 병원을 통과해서 가볼까요? 배설공이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런가? 뭔가 좀 무서워 이제 퇴근 준비하러 갑니다 배설공이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런가? 뭔가 좀 무서워 전 이제 퇴근 준비하러 갑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灣즈니아 뭐지? 오늘의 영화가 만드는 그것을 обще산대 왔어요 너무 보고싶었어요 너무 보고싶었어요 멜리멜리 가죽가죽 우리 같이 슈퍼 남념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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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남념 파워